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육체의 삶에도 단계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청소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령이 있다는 겁니다 세 부류로 나눴는데 아이들아 또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청년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세 번째는 아비드라라고 하는 세 가지 연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미요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에도 육체적 나이가 있어도 신앙적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나이는 아무리 많이 있는 사람이 노인이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령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육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영적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들에게는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적 아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청년들아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분별할 줄 알고 자기를 지킬 줄 알고 자기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가르쳐 영적 청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드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아 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연령의 성숙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 아비드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청년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청년들은 신앙적 용맹이 있어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이기고 그 용맹함으로써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단계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모두가 조부모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그의 또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적 부모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이어져 가는 거죠 조부모가 또 돌아가시면 또 아버지가 또 자녀가 또 그 가운데 이어지면서 함께 그 가정을 이어가는 것처럼 신앙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령에 맞춰서 그와 같이 이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에 세워진 목적 두 가지 중에 큰 것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전도라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류를 향한 영혼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하여 둘 다 요구하고 계시며 이 둘은 다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리고 영혼전도, 영혼구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기를 주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우리가 나이는 먹고 그리고 교회의 나이와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나이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 청년이 되어도 모자란데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할 터인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 받아야 되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 그 무리들은 교회를 뜻하는데 그들에게 산상수원으로 보배로운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는 법이 있고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의 성장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애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천사들이 초태생은 다 첫 것은 죽일 텐데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원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태생들을 죽일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그 가운데 죽음을 멸한 것을 6월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이라고 해서 죽음의 천사가 재앙을 넘어섰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이 한 것은 나온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피의 문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의 문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문을 통과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물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침례로 순정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워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산상수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배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에 대하여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믿음은 변하지도 말아야 하고 흔들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대부분 좋은 것들로 주지 않겠느냐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마음은 다르질 않아요 자기 자녀를 위하여 좋은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느냐 하시고 나 다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젖 먹이는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성경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31절에 보면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느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28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잡아주시고 유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연단이요 그걸 거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두 번째로는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 세 번째로는 또 그 가운데에 들풀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복음에는 공중나는 새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까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후에 3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 들풀을 태우기도 하니까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은 하나님 있네 없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안 버렸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마음에 흔들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까마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길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흉조로 보고 있어요 그런 까마귀 같은 정이 가지 않는 새와 그리고 하찮게 볼 수 있는 꽃과 들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던 건을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불신자처럼 왜 이방인처럼 왜 고아같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그 언약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예라 세상은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요 성령의 천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라 하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영계나 물질계나 인간계나 다 구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기도할 때에 내 육체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돼도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이 과연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혼을 먼저 구하면 내 가정의 영적 가정을 위하여 먼저 구하면 너의 육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보기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먼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하나님 말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천번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감동을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리야라고 물으시니까 그 가운데 다른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냐고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색을 그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11기상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우리가 지혜롭고 청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타고날 땐 내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준다는 거죠 아니한 부기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걸 먼저 구하세요 영적 가족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만은 육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마음이 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기를 위해 수렴으로 추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오늘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우여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있어요 내일 염려를 지금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라 사람의 행복을 갉아먹는 두 벌레가 있답니다 하나는 과거에 매이는 것, 과거를 후회하는 것 아유 좀 더 잘할 걸, 잘했을 걸, 뭐할 걸 옛날이었으면 어쩌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너무 오래 매여 있으면 행복이 갉아먹어지는 벌레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죠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아 옛날 같았으면 지금 현실은 다른데 옛날 얘기해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 뒤의 것은 다 지나간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난 표대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에 대하여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벌레는 미래에 대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것에 대한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미리 95에서 98%가 설문조사라고 다 해보니까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의 95에서 8%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내일 거 그냥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고요 내일 거가 뭡니까? 10년 뒤 거를 끌어다가 지금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잠잘 때는 한 날이 괴로우면 그날이 좋가니까 잠잘 때는 다 모든 불을 꺼 내 마음속에 켜 있는 거 5만 가지 생각들로 각 방마다 켜 있는 불을 꺼라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평안하라 교회에 오는 사람은 평안한 거는요 교회 오면 자는 이유가 거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은 말씀 듣다가 자는 게 평안하기 때문에 잔다고 그럽니다 그러하듯이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 여러분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가운데도 마찬가지로요 전사한 사람들이 30만 명이라면 염려로 미리 죽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망나니들이 칼을 들어서 사람의 목을 치려고 앞에서 춤춥니다 춤춰서 목을 칠려는데 역사에 보면 춤출 때 미리 죽는데요 심장마비로 먼저 죽는다는 겁니다 저 칼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하기 전에 이미 다 기절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80% 심장 약한 사람들은 미리 죽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쪼개고 행복을 쪼개고 기쁨과 건강과 영성을 다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사람 몸속에는 NK라는 게 있대요 내추럴 킬러라는 게 있대요 그게 생성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낸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막 그걸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게 NK인데 염려는 이 NK를 무력화시키고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NK는 언제 우리 속에서 무력화되느냐 염려할 때, 근심할 때 그러나 우리 속에서 언제 생성되고 힘을 얻느냐 기뻐하고 행복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지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은혜가 있죠 작은 것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람은 간증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심각하게 살아요 그래서 간증도 조그만 건 간증도 아니요 그냥 막 눈이 빠졌다 들어가야 되고 다리가 그냥 부러졌다 다시 붙어야만 간증을 하지 실제로 그 속에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은혜인데 말이에요 작은 것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작은 것에는 웃지도 아니요 그냥 아주 심각해서 그냥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 누가 마술에서 해보면 저거 마술 저거 어떻게 되는가? 아주 사기당한 느낌이라 다 찾아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심각하게 살아니까 작은 것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NK가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웃을 줄 알고 남이 좋은 것도 막 기뻐해 줄 줄 알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퀴즈쇼 하는 게 너무 재밌었을 때가 있어요 주차금지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차를 대지 말라고 하는 네 글자가 뭐지? 정답은 주차금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랬더니 딴 데 대라 이렇게 대글자 아휴 맞는 말이긴 한데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거기는 사람들이 같이 웃으면서 같이 즐거워합니다 작은 것들에 하나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염려 예수민 사람들은 괜히 그 가운데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쥐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끝들로 사는 게 아니요 그건 벌써 패턴이 달라요 하늘의 사람들은 땅의 것들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다 삽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가 없고요 돈으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세월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유흥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책은 사도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장례식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치를 수 있어도 돈으로 천국은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쥐름으로 추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주님의 평안을 얻기를 예수님으로 추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냐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주님 말씀해요 예수 안에 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이 그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가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주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라 두 번째로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내일에 대하여 똑같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일 주님이 거기도 계실 테니까 오늘 괴롭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일 다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왜 놔버리냐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추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끝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타락의 길로 가고 흥청망청 반관자의 생활 반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은 오늘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늘 너 괴롭지 내일은 내일도 똑같이 괴롭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모든 차원 낮은 것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차원이 이 땅 위에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의 고차원적인 차원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고 환경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면 육체도 잘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환경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수도꼭지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올라오는 물의 주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라 하나님과 이어지요만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절단고 세상 것들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면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정말 믿음의 본을 갖고 믿음의 청년과 같이 청년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하라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것, 너희가 목마른 것, 세상이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하는 것, 이거 생각하느냐 내 영혼이 신령한 것으로 목말라 하고 신령한 은혜로 너희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해라 하는 거죠 오늘도 예배감대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으로 축하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 청년의 신앙을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고 먼저 큰 나라와 의리를 구하고 내 일리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신과 능력 달라고 다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